2016년 여자 올림픽 축구 본선 진출을 사상 처음으로 노려본 우리 여자대표팀. 실패로 돌아갔어요. 아쉽게도. 일단 아쉽죠. 남자는 올림픽 가 있잖아요. 여자는 못 갔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남자 축구 여자 축구는 올림픽이 좀 달라요. 남자는 23세 이하 제한이 있는데 여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대표팀이 그냥 나가는 건데 더군다나 여자 축구에 있어서는 아시아 팀들이 세계적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도 월드컵 우승한 팀이고 북한도 그렇고 중국은 90년대만큼은 아니어도 강하고 호주는 그냥 유럽팀이고 사실 거기서 두 장 상위 두 팀에 들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런 생각하면 좀 아쉽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딱 현주소라고 생각해요. 여자 축구에. 저희도 사실 중계할 때 약간 조금 이런 게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 항상 하면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WK리그 많이 받아달라고. 그런데 사실 WK리그에 우리가 그 정도로 관심과 애정을 보내는 상황에서 대표팀이 본선가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욕심이고 과한 얘기죠. 그렇죠. 아무튼 우리나라의 여자 축구 대표팀이 그래도 역대 최고의 황금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여자 월드컵이라든가 저연령 대표 그리고 이런 데서 계속 성적을 내왔고 어떻게 보면 남자 대표팀 선수들만큼이나 유명한 선수들도 처음으로 많이 배출됐잖아요. 지소연. 그리고 전가을. 요즘에 이미나. 그리고 또 심서연. 심서연 선수도 부상당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데. 그래도 역대 최고의 한국 여자 대표 선수들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또 다음 대회 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자 대표팀 선수들의 여자 축구 선수들의 생활적인 면을 보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열악해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연봉이 보통 주급 어떻게 됩니까? 주급. 아니 이게 연봉제도. 아 연봉이니까요? 우리는 주급이 아니니까. 그런데 연봉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적고요. 그리고 선수마다 차이가 크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디 축구팀 WK리그 팀에 있잖아요. 여기 프론트가 없어요. 프론트가 없다는 건 관리팀이 없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관리 스텝이 없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어디여서. 그리고 여자 축구는 에이전트도 잘 못 두게 해요. 그리고 이적할 때 이적도 제대로 못해요. 규정도 되게 이상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생활하지? 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대표팀만 보면 화려해 보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를 팬들이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그렇죠. 한편으로만. 그런데 이미나 선수나 심서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하나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제가 이미나 선수는 특별히 그런 얘기를 해보지 못했고. 아 귀여워요? 아 되게요. 정말 이렇게 가녀린데 정말 뛰는 거는 박지성처럼 뛰어요. 그러니까요. 놀라워요. 그런데 심서연 선수하고는 사실 지난번 해설도 같이 했지만. 그전에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남자친구를 소개시켜달라고. 그래서 어떤 스타일? 어떤 스타일 좋아하냐 했더니 자기보다는 키가 좀 컸으면 좋겠대요. 아 그래요? 네. 심서연 선수가 70? 70이었다. 저 중앙수비기수 때문에 키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얼굴은 정말 안 본다고 그러면서 정말 자기는 좀 착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다시 정량 비벌지. 얼굴 한번 몸을 보고 그런 건 아닌가? 그러니까 몸은 보는 것 같아요. 170 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착했으면 좋겠대요. 나이 보나요? 나이는 특별히 얘기 안 하던데요. 알겠습니다. 왜요? 그냥 궁금했어요. 제가 워낙 소개팅을 잘 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관전평이 왔는데 소경진 씨가 위크엔드 해럴드리븐 독자 게시판에 길게 사연을 써주셨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님 봤어요. 이런 제목이 같은데요. 목동에 위치한 S방송국에서 일하게 된 막내 쪼랭이 디자이너입니다. 쪼랭이는 뭐죠? 아무튼 디자이너 이런 CG실 이런 데서 하시는 분인가 보네요. 저희 방송국에 같이 다니는 분인데. 얼마 전 1층 로비에서 봤어요. 귀에 익은 목소리로 걸쭉하고 상남자스러운 단어들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고 참 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걸쭉한 입단보다 실물에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으로 봤을 때는 눈가 주름들이 아주 센 인상을 줬는데 실물은 훈훈했어요. 저 일상생활 가능한 사람입니다. 시적도 좋고요. 달려가서 같이 사진이라도 찍고 싶었지만 박문성 해설위원께서 지인들과 이야기하는데 방해될까 봐 못했네요. 독자 게시판에 소개된 사연도 당첨되면 선물 주나요? 그렇다면 소통왕 배성재 아나운서님께 직접 받으러 가면 안 될까요? 1분 안에 뛰어내려갈게요. 좋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뭐요? 실물이 낫다. 비교를 둘 중에 뭘 고르셔도 저희는 크게 아무거나 고르시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소경진님 저희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분이라 선물 이렇게 내부자 거래로 드려도 되나요? 뭐 된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게 이렇게 길게 써주셨는데 제가 또 요약 잘하잖아요. 핵심은 소통왕 배성재 아나운서님께 직접 받으러 가고 싶다. 그렇습니다. 박문성 의원은 봤는데 사진 찍으러 가기 좀 그랬고 저한테는 직접 받으러 뛰어오고 싶다. 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상남자스러운 단어를 늘어놨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쌍스럽게 욕하고 돈 얘기하고 굉장히 비인간적인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로치고 이 따옴표 안에 참 인간적이다 이런 느낌은 비아냥의 느낌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공식적인 관전평이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심의도 받는 방송이고 또 모니터 요원들이 항상 상주하면서 방송에 대한 정리를 해 주거든요. 오늘 방송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는데 좀 이런 게 거슬렸다 이런 것들은 좋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 그래요? 이거 공식 모니터입니다. 사내. 박문성 씨는 배성재 씨가 어떤 얘기를 하든 웃음을 참지 못하는데 웃음이 나쁠 건 없지만 다소 지나친 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임. 그렇다고 나오는 웃음을 멈춰요? 그리고 저희 책임PD CPE님께서도 그랬어요. 그래요? 박문성 의원이 다 좋고 방송도 잘하고 정말 재밌는데 경박하게 웃는. 너무 많이 웃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분 좋은 관전평이라. 아니 좋은 얘기는 없어요? 공식 여기로 다 이런 얘기만 쓰나? 좋은 얘기가. 뭐 있어도 저희가 빼내니까요. 좋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배성재 박문성 의 위켄드 헤럴드 트리뷰는 토요일인 오늘은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담은 사회면을 전해드릴 거고요. 여러분께서는 방송 들으시면서 이렇게 관전평 모니터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경박하다. 사람 가볍다. 시끄럽다. 이런 것들 환영합니다. 저에 대한 찬양도 환영하고요. 문자메시지는 샵 1077원이고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좀 더 심도 깊은 평가를 남기고 싶으시면 홈페이지 위켄드 헤럴드 트리뷰는 독자 게시판에 적어주십시오. 관전평에 소개되면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동시 접속자분들도 있는데요. 참 반갑고요. 저희를 보고 계십니다. 다음 TV 팟 라이브로 뜨고 계신데 볼륨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볼륨 괜찮으세요? 대답이 좀 느려요. 이게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괜찮으세요? 린스티어님. 네. 반갑습니다. 접속해 주신 분이 아이디가 배성재여서 읽기도 좀 그렇고 제가 얘기한다면 배성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사인들을 보내주고 계신 분. 이제 괜찮네요. 아까 좀 그랬나 봐요. 반갑습니다. 아까 근데 제가 힐큐틸클 이렇게 채팅창을 보는데 뒤에 귀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막내 작가가 음료수 사업 가서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첫 번째 뉴스 시작합니다. 위켄드 헤럴드 트리뷰는 사회면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얼마 전 베트남의 어느 부모가 유전자 분석 기술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이 쌍둥이인데 외모가 달라도 너무 달라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DNA 검사를 하러 갔죠. 그런데 검사 결과 두 아이의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것으로 판명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병원의 의료사고로 의심했던 이 부모도 사실에 무척 놀랐는데 이 가족은 현재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대응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패성재 널 어쩌면 좋니? 널 어쩌면 어쩌면 좋니? 어머님이 누군가? 강문성이었습니다. 여기서 모혜님 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인가요? 저 이 노래 처음 받들었어요. 랄라캠님 노래하지 맙시다. 진지하게 노래하지 맙시다. 이렇게 타이르셨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아버지가 다른 베트남의 쌍둥이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한날 한시에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다르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야 정말 신기하네요. 왜? 쌍둥이인데 다르다는 거죠. 아빠는. 엄마는 같고. 생물 공부 잘하셨나요? 생물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희 와이프가 좋아하는 과목인데. 아 간호사 선생님이셨죠? 아니요. 간호사는 아니었고요. 연구원이었는데. 생물 쪽을 전공을 해서. 저도 생물을 잘 몰라서 지금 그냥 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갈 말이 없네요. 의학적으로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라 그래요. 베트남에서는 최초인데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과거에도 10여 건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읽어주세요. 저도 잘 약해가지고. 이게 지난해 미국 뉴저지에서 있었던 거라는데요. 한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쌍둥이에 양육비 청소송을 했대요. 네. 그러면 이제 아빠가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DNA 검사를 했는데. 이런 일이 있네요. 쌍둥이 중에 한 아이만 그 남자의 자식인 거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아이. 쌍둥이 중에 다른 아이는 아빠가 다른 거죠. 이게 지금 법원에서 밝혀져가지고 법원이 이 남성에게 둘 중에 한 명의 양육비만 지급하라고 명령을 했대요. 그렇군요. 굉장히 냉정하네요. 한 명만 이렇게 하라고. 당신 아이한테만 지급하시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쌍둥이인데. 마치 제가 얼마 전에 스티브 잡스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도 엄마, 자기 아빠냐 이런 얘기할 때 과학적으로 28% 어떤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되게 특이하네요. 진짜. 마유 유호시님이 솔로몬. 솔로몬이 아니라 굉장히 냉정한 거에 불과합니다. 사실 솔로몬도 생각해 보면 아이 잘라. 이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판결에 갈 것 같잖아요. 아이를 잘라? 네. 솔로몬의. 아, 나라는 거. 물론 이제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던 거지만. 그렇습니다. 이거 아마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조사한 거를 보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여성의 난자의 수명이 12시간에서 48시간이래요. 남자 정자의 수명은 7일에서 10일이래요. 사실 이러면 약간 나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여성의 난자는 1개월에 한 번만 배란되지만 2개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배란 딱 주기에 만일 일주일 정도 사이에 여러 남성과 잠자리를 했다면. 일단 그러면 이 어머니가 이 아버지가 한 명이 아니었다는 거죠? 일단 이. 일단 두 명과. DNA 감정 결과는. 두 명과 이제 사랑을 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건 없나요? 뭐, 4주대 뱉같습니다라든가. 사랑과 전쟁의 어떤 시나리오는 없네요. 뭐, 그랬겠죠. 이거는 근데 뭐 법원 쪽에서 판결이 된 거니까. 네. 야, 근데 이거는 진짜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맨유 우승 모태님이 여자가 클럽 죽순이네. 그렇게 써주셨는데. 그거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베트남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이 여성분만이 비밀을 알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알았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사실을 발표한 베트남 유전학회 측에서 가족은 북부 호화빈성 출신이고 쌍둥이는 곧 두 살이 되고 한 아이는 머리숱이 많은 곱슬머리고 나머지 아이는 머리카락이 가는 직모라고 하네요. 쌍둥이 부모와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세부사항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비밀에 대해서 일단 자세히 얘기는 하겠다. 보통 이런 거 비밀을 알면 술자리에서 털어놓지 않나요? 쌀국수랑 술 먹고. 내가 그 여자 이거 뒷얘기 아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그런데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겠네요. 부모의 책임이나 혹은 부모의 문제가 있을 거고 아이들은 사실 무슨 죄예요. 아이들은 태어난 건데 아이들은 부모도 선택할 수 없고 국적도 선택할 수 없고 부도 선택할 수 없는데 그냥 태어난 건데 사실 이렇게 어른들의 입장이야 아버지가 누구냐 엄마가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런 문제가 걸리겠지만 아이들은 그냥 태어난 건데 아이들의 문제는 좀 다르게 사회가 좀 바라봐야 되겠네요. 이 문제는. 그렇군요. 아무튼 베트남에서 태어난 두 아이가 아버지가 다르지만 어머니 잘 모시면서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동국 시내 보면 쌍둥이들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혹시 박문성 의원은 쌍둥이 욕심 나시거나 하지는 않는지. 또요? 지금요? 이동국 선수도 사실 또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이동국 선수는 연봉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박문성 의원도 새 학기에 특히 많이 긁어본 거잖아요. 베르카프님이 이동국 선수 결정력 후덜덜. 이동국 선수 저도 셋이니까 저도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지금 집중해서 잘 키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유호시미 속보 박문성 횡설수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 마이유호신이 웃긴 얘기했어요. 박문성 의원은 국밥 먹으러 온 사람 같아요.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서. 저희가 딱 얘기하고 싶었다고 끄집어내셔서 오늘 아주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고 계십니다. 자, 배성재 박문성 의 위켄드 헤럴드 트리뷰는 사회면 함께하고 계시고요. 박진영의 어머님이 누구니 듣고 오겠습니다. 교도소 내에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처우를 이유로 노르웨이 정부를 고소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 죄수에게도 인권이 있다.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고소한 죄수는 지난 2011년 21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5년째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요. 수감 중에 인권 침해를 받았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랍니다. 몇 년 전에도 참고로 이 죄수는 2011년 당시에 여름 캠프 중이던 학생들 69명을 포함해 총 77명의 무고한 민간인을 총기와 폭탄으로 살해하고 300명 이상에게 부상을 안긴 인간 살인마입니다. 정부는? 근데 왜 나한테 21년밖에 안 쳤지? 이것도 각성하라 각성하라. 이상 배성재 너 대자부 다 붙였냐? 박문성이었습니다. 확실히 민주화운동의 마지막 세대 아닙니까? 박문성 의원이 93학번인가요? 네, 93이죠. 93학번. 대자부 쓰고 회계학과 출신으로서 학생운동 이런 거 할 때 회계를 담당했죠? 뭔 소리에 이렇게 제가 어쨌든 굉장히 살아있습니다. 마지막 세대로서. 두 번째 소식은 교도선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정부를 고소한 노르웨이의 한 극우주의자 이야기였는데 일단 형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 그렇죠. 브레이비크. 이 이야기를 전 세계적으로 경악했던 뉴스였기 때문에 77명의 민간인을 살해하고 300명 이상의 부상을 입혔는데 21년형이면 너무 짧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노르웨이가 사용제도가 없으니까요. 물론 사용제도가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요즘 사용제도가 없는 노르웨이에서 법정 최고형이 21년이래요. 21년까지만 줬다는데. 무기징역 이런 거에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무통급으로 치는 걸까요? 사용제도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의견은 있지만 가끔씩은 정말 좀 나쁜 친구들은 진짜 좀 호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진짜 사회 완전히 격리시키는. 사용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게 어린아이나 정말 무고한 사람을 아무런 이유 없이 연쇄살인하는 사람들. 묻지마. 이거 이런 거는 저희가 뭘로 용납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무슨 이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약간 심리적인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들이 있어서 이런 친구들을 무슨 뭐 좀 교화한다고 해서 바꿔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거는 인간에 대한 과도한 존중, 이해? 뭐 이런 느낌? 곰과자님이 그런 사람은 2D 세계로 보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신데요. 아무튼 뭐 존재가 사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고 하여튼 좀 흉악범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갑자기 함께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마이유호심, 속보, 박문성 우물쭈물 당황해. 왜요? 그냥 어쨌든 적당히 하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아무튼 인권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죄수가 좀 웃깁니다. 독방에 갇혀서 면회를 제한당하고 편지를 검열당하고 있어서 유럽 인권 헌장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요. 교정당국에 따르면 독방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침실, 생활공간, 운동공간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먹고 싶은 음식도 요리할 수 있고 세탁실도 원할 때 이용 가능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지던스는요. 이게 보통 북유럽의 교도소들이 약간 시설 좋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죄수에게는 약간은 복의 겨운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인권상, 이거 어찌 보면 큰 틀에서는 인권 문제가 맞긴 하죠. 그래서 이제 북유럽이나 이런 데 갔을 경우는 교도소나 이런 데도 이렇게 좋은 것 같고 남미 같은 데 가면 또 너무 열악해가지고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수용소 같은 데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 수용소. 이런 데는 더 낙후하고. 이런 데는 또 그런 게 문제이기도 하는데 이쪽은 넘쳐서 문제고 이쪽은 너무 부족해서 문제고. 이렇게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예,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아무튼 피해자들,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통터지는 뉴스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뉴스를 못 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이렇게 심한 뉴스는. 배성재, 박문성의 위켄드 헤럴드 트리뷰는 4회면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해설위원으로부터 총평 들어보겠습니다. 죄 짓고 잡지 맙시다. 네. 혹시 죄 짓은 거 있지 않나요? 뭐 소소하게는 왜 없겠어요.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이런 거 있겠죠. 그런데 무슨 빨간 줄이 거의 있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노란 줄은 잔뜩 꺼져 있는 거 아니에요? 경고카드는 엄청, 옐로카드는 계속 보이는 거 아니죠? 그렇죠. 집안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집안은 지금 약간 옐로카드 한 장 반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스포츠와 예술문화 전반에 관한 문화면을 전해드릴 테니까 내일도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홈페이지 위켄드 헤럴드 트리뷰는 복자 게시판에 관전평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성의 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